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만의 공간이다. 아니, 그로콜리를 너놔 버려? 너는 공간이 너무 좁지? 응. 나도 저기 공간 맞게. 평상시에, 보성이 욕도가 가장 좋아하는 그립이, 너는. 같이 있는 사람이, 필루가 하고 도망갈 때, 그걸 잡고. 야, 남자ان이 똥자. 야. impeccable. 근데 지금. 흥릉이가 잘 차지를 하고. 안 줘, 부셔야, 그래서. 다시 점점 행복함. 글쎄. 아, 글쎄. 아. 띡. Q 왜 놀란까? Q superficrän지 Ahhh Q!! 고춧가루 자, 자, 이게 눈덩이 뭐야 이거 지 머리카락이야 봐봐 짧았잖아 봐라고 그니까 봐봐 봐봐